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성품의 변화는 화목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분이 다 공통된 직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노님도 계시고 전두사님도 계시고 또 목사도 있고 또 간사님도 있고 다 직분이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가지 공통된 직분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화목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을 지나고 하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절히 우리 민족은 알고 있죠 제가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이 가슴에 이렇게 지금도 딱 제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저의 소명이 됐습니다 싸우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서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하면 좋겠다 제 어린 시절에 좋은 음식 못 먹어도 좋고 또 좋은 집 아니어도 좋고 엄마, 아빠가 안 싸우면 좋겠다 그게 어린 시절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왜 엄마, 아빠가 싸우나 하고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사주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으신 것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대부분 재정 문제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참 모순이죠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화목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이 모순이에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들이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인데 그들이 세계 전쟁을 일으킬 때 명분이 뭐냐 하면 평화였어요 이런 참 모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고 화목을 필요하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화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해지는 거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그래서 화목함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평화롭게 살자고 전쟁을 벌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진정한 평화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누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성령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오병기의 기적도 행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이신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될 수 있어 하나 될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가능하죠? 물론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스 4장 3제를 보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에 해당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하나 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라고?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거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스펄전 목사님이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실 때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사람이 설교 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분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설교 내용이 마음에 영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종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냐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스테반 집사의 마음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1호가 있어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았던 것도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도움이 돼요 지금도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스테반 집사처럼 또는 손양훈 목사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아우 나는 안 될 거예요 제가 보동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은 없죠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믿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도 어떤 사람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주님이 역사 아세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분열하고 싸우는 일은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속아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해준다고 하면서 싸우고 다퉈요 이건 완전히 속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 되게 한 만약에 분열되는 거라면 마귀의 역사예요 아우 내가 옳은 것을 위해서 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미혹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결과가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분열되고 깨어졌다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광령교의 조연삼 목사님 그렇게 교인들이 싸우길래 답답해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싸우시냐고 그랬더니 장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목사님 다 잘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교인들이 잘해보자고 싸우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절대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어느 봉사팀이든지 부서든지 절대 우리 잘하지 맙시다 다 교인들이 잘하자고 싸우더래요 이 기가 막힌 모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결국은 싸웠다면 완전히 미혹을 받은 겁니다 영적인 분별이 정말 중요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나왔는데 너무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장노님들도 문제가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자기가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광고하도록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서 교회 중직들 문제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폭로하고 자기는 교회를 떠나도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마음이 착해서 말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대신해서라도 이야기를 하겠다고 제가 고마웠을까요? 집사님이 저의 구세주군요 그랬을까요? 집사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미혹입니다 그건 집사님도 완전히 믿음 잃어버리는 거고 교회도 완전히 마귀가 춤추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집을 안 꺾으세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기라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집사님이 나가시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옳은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때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내 몸에 암이 있거나 하더라도 의사가 어떻게 우리를 수술합니까? 내 생명을 지켜가면서 수술하는 거죠 암덩어리는 제거했는데 덜컥 내가 죽었다면 그것 좀 뭐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똑같아요 암 도려내야죠 암 도려내야 되고 암은 정말 고쳐야 될 병이죠 그렇지만 몸이 살아있는 가운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교회가 분열될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엄청난 정말 어려운 시험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새벽기도 갈 때 딱 깨닫게 하신 것이 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그 점이 안 보일 때는 사람이 섭섭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다 달리 보여요 마귀가 교회를 깨려고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섭섭하다 어떤 사람은 내 뜻에 맞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내게 반대하는 사람이고 이런 눈이 완전히 달라져서 아 마귀가 결국 이렇게 해서 나도 목회 그만두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 더 크게 분열되고 서로 원수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마귀가 하자는 대로는 하지 말아야지 마귀가 이미 각본을 딱 짜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부부싸움 하거나 가정에 분란이 있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좀 잠잠히 마귀가 어떤 각본을 짜고 있는 건가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무슨 영안이 늘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형태로 진행시키겠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마귀가 하는 각본에 완전히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고집 또 제가 뭘 하려고 했던 어떤 제 의지, 제 목회 방향 다 포기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자꾸 다투시니까 제가 다 포기하면 되죠 저하고 반대쪽에 있었던 분을 의견대로 그냥 100% 따라하기로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 편이 되어주셨던 교인들 속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대요 아,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쫓아내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사람들 제거하고 그리고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서 제가 분별을 못 했으면 용기 백배 했을 거예요 야, 내 편이 이렇게 많구나 완전히 속을 뻔했어요 아, 그 속에도 무서운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완전히 속는 것이라고 저를 믿으신다면 끝까지 믿고 기도만 해달라고 그게 해결되기가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지나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놀라웠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옳고 그런 것에 따지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바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로 가야 돼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 됨을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일수록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 미국이 급속히 자유주의 신학에 교회들이 물들어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는데 미국 교회사를 같이 공부하다가 깜짝 놀라는 걸 발견했어요 미국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교수님들이 신학교에 부임해 오시는 일이 한 분, 두 분 생기면서 극심한 보수신학, 자유신학의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결별을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나와서 새로 신학교를 만들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정말 믿고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는 신학교를 우리가 만들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리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결과는 대부분은 다 그냥 그 신학교 그 교단에 남고 뛰쳐나온 사람들만 소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급속도로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의 방향으로 확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신학교 안에서 건강한 신학의 방향을 서로 토론하고 또 서로 분별도 하고 서로 같이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서로 같이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지켰으면 아마 미국이 그렇게 빨리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빨리 그냥 분열돼서 나왔기 때문에 주류 신학교들 또 큰 대학의 신학교들은 대부분 다 자유주의 신학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더 문제 함께 할 수 없어요 저 사람하고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바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자기가 알던 한 백인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미국 중부의 어느 마을에 대부분 다 백인인 마을입니다 어느 흑인 한 가정이 그 마을에 이사를 왔어요 이분이 그 흑인 가정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잘 그분들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백인 가정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전통적으로 백인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든지 그 사람들을 내가 쫓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흑인 가정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한 가정이 다른 사람들이 엄청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들 힘들게 하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 되려고 할 때 오히려 공격이 옵니다 다 환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럴 때 공격이 와요 각오해야 돼요 하나 되는 자는 정말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마틴 루터 킹 또는 링컨 대통령 이런 분들도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흑인과 백인 하나다 우리 서로 화목하자 그게 미움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요 정말 순교의 가구가 필요해요 참 모순이죠 화목하자는데 사람들이 극정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 나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의 왕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의 마음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화목하고 싶지도 않고 화목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교회 안에 싸움이 많고 교회가 자꾸 갈라지고 교파도 많은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도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만 해 주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절대 곧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용서하는 게 좋겠다 할 수 있으면 용서하도록 해봐라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용서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화이긴 합니다만 코리템범 여사가 유대인들을 숨겨준 것 때문에 그가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여인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수용소 생활하면서 겨우 살아나시긴 했죠 그렇지만 정말 끔찍해 언니는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코리템범 여사가 독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민족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전화로 독일 전역을 순회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독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코리템범 여사에게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쭉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한 번은 그 줄을 선 사람 중에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간수의 얼굴을 보았어요 잊을 수가 없는 사람 언니가 그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를 벌거벗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피가 거꾸로 용서 숨쳐 오르는 그런 정말 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 아닌걸요 아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그 사람은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옵니다 다른 사람하고 인사를 하지만 계속 코리템범 여사는 하나님께 갈등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절대 그 사람은 나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바로 앞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 묻는 게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내 명령이다 용서해라! 코리템범 여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지만 기분도 그런 기분이 전혀 아니었고 그가 결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못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자기 앞에 온 그 간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코리템범 여사에게 주의 성령이 놀라웠게 임하시는 체험을 합니다 자기가 그 입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해요 지금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 여러분 오늘 밤에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설교 끝나고 불이 나게 도망가지 말고 용서하게 될까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여 제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역사를 주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에베스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부으시는 그 사랑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일만 달란 듯 한감 받고도 백대나리온 빚진 자 용서를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과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회개 안 하면 촛대 옮기십니다 여러분 누구가 믿고 용서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우 이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야 어떻게 지금 다시 그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야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은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태봉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과 어떤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도 해결하는 자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서로 안 좋아할 때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자 그 역할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갈라져 깨끗하게 갈라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평같이 보이고 사정같이 보여도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을 시키고 완전히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기도가 하나 되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항상 순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우스 5장 1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이 먼저고 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랑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랑과 화목함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제가 성찬의 은혜를 처음 눈 떴을 때가 이 문제였어요 물론 그전에도 성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이 한 번도 은혜가 안 됐어요 저는 지루했어요 그 성찬 예문에 따라서 성찬하는 시간은 그거 없어도 무슨 은혜 받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괜히 예배 시간만 길어지고 성찬식 같은 건 왜 하는지 떡을 주려면 많이 주든지 정말 배부리지도 못할 거 그렇게 주고 정말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성찬은 조그만 떡 조각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의례적인 의식인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성찬식 때 그때 갑자기 제 마음 속에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시는 시간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은혜가 오더라고요 내가 주의 떡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주님과 나는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내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이 나는 너무 좋지만 우리 주님께는 얼마나 힘드실까 나와 한 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 생각이 번득 들어요 그런데 그때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게 사실 저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싫고 믿고 가까이 하기 싫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나는 원함이 아니었어요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 성찬을 받는 동안에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비로소 제가 제 마음이 안 드는 사람 기준이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매주라도 하고 싶은데 예배 순서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때는 양육수료나 세례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뒤로 하고 성찬식을 또 해야 되니까 다른 순서 다 빼고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꼭 해요 저는 성찬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제가 변화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놀랍게 풀려집니다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명심할 것은 주님이 바라보아지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이에요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을 볼 때 무슨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을 그럴 때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해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어느 집사님이 남편을 어렵게 전두를 해놓고 실족시켰어요 그분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인데 의외로 교회를 따라 나오시더니 술을 끊었어요 직장에서도 나 술 안 마시겠다 그러고 그리고 속회에 참석해서 간증도 하고 많은 교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녁에 연락도 없이 집에 안 오는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때 마음에 또 술 먹네 마음이 탁 들어왔어요 전에 하던 그런 패턴이 그대로니까 그것 때문에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던 형편인데 너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밤 늦게까지 들어오질 않아요 애들 재우고 자기도 좀 자고 싶지만 속의 마음은 너무너무 분노와 미움으로 이글거리고 있어서 잠도 안 와요 그런데 남편이 현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남편이 들어와요 그때 이 거짓말장이 가증한 사람 그렇게 막 말을 했는데 남편이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시세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자더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때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는 게 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회사로 출근했는데 전화를 했죠 그때는 이제 사정을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날 저녁에 밤늦게까지 그 문제를 수습하느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고 아주 정말 힘들었던 그날 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다 끊어버려 그 아픔을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무슨 말이든지 해야 돼요 자네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전혀 예수를 안 믿던 분이 결혼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은 경우에 이분이 어머니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될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남편은 인물들 잘생기고 또 아주 공무원으로서 아주 유능한 사람 그런데 자기는 재혼 케이스예요 아이도 있고 나이도 더 많고 어느 부모가 허락을 해주겠나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도 허락해 주지는 어려울 거다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더래요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만 막아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며느리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겠느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들과 혼사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아이가 둘이 있는 며느리라고 이렇게 아들이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 새의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없겠느냐 기도원이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거는 말 안 돼요 아무리 뭐 세상 없이 그래도 이거는 도무지 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생결단을 하려고 기도원이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한 마지막 날 주신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내어주었는데 너는 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겠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내려오면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내가 데려올 여자를 만나보겠다고 그런데 마음에 이미 작정을 했죠 인사를 하러 온 날 가서 끌어안아 줬어요 잘 왔다 첫 마디가 잘 왔다 너 보는 순간에 내 며느리라고 마음의 확 확신이 온다 끌어안아 줬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혹시 이 자리에도 와 계신지 모르겠네 우리 부목사님이 너무 귀한 케이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게 됐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 일이 대표적인 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주님 제가 저 자신의 성격이나 성질 사실 제 그동안에 살았던 걸 생각하면 저 절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미운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시오 오늘 우리가 1만 명의 선교사님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300명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를 세운다는 저는 더 황홀할 것 같아요 그게 먼저 되어야 1만 명의 선교사도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 300명 300용사만 서도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드리는 임명식을 하려고 해요 물론 억지로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맡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으로 저를 쓰십시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 자신도 어떤 사람이든지 또 서로 갈등하고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정말 너무너무 복된 직분이라고 믿어지시는 분 사모하는 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 그런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세요 오늘 임명식을 아예 하겠습니다 임명장은 그냥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어요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의 마음을 bulbłbym 주의 마음을 부탁드립니다